슬기로운 탈컵새몬 슬기로운 탈컵새몬 업그레이드 컴퓨터 돈 벌려면 리저브 야간 오면 되겠다 기껏해봐야 유저 한두 명밖에 없고 아 머리 진짜 나왔어 하하하하 어? 이거 레이더인데? 목소리? 비숍라인에 있나보다 amigo чер석 으하 요리 시바 하말콧? 어어어어어어어어 죽었구나 두마리야 다야? 와 얘네 무장 뭐야 이게 왼떡이야? 죽지만 않으면 돼 세마리야 다인가? 오케이 다 잡았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뒤트로밖에 못 나가 깔끔하다 도대체 이 부지 뭐야 아 장전을 왜 안해? 위에 한마디 더 있네 쟤는 같은 팀이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안 뚫림? 이거 안 뚫림? 야 이게 안 죽어? 씁 아니 아까 여기 떠네 여기 떠네 여기 떠네 계란이 여덟 꼬 advisory 동넘 한강 영양 번호 무 музы 주변이 단화로 기타임 먹고싶어가지고 아직 그냥 발악을 하는거 또 왔는데 또 왔어 다른 애인거 같은데 스키블데 쟤? 뭐야? 오늘 두마리 싸운다 진짜 헥 헷갈려 죽는다보니 이쪽에 있네 아 이 새끼랑 헷갈렸어 스키블데 여기 왜 일로 오냐? 사운드 두개 들은건 내가 들었거든 나이스 두끼 아주 그냥 먹고싶어갖고 아주 아유 진짜 그분이죠 칭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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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뒤진겨? ㅋ 흐흐흐흐흐흐 엣 어 미안해 미친새끼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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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산에 떨어지면 저격을 어떻게 하니 아씨 다른 놈이 죽겠어 이쪽 라인인 것 같은데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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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구요 얘는 내가 안죽였을거야 얘는 내가 안죽였을거야 아니 왜 안죽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왕괴트 뭐지